진영 이번에 또 정글 안 가요. 어디에? 정글 안 가요. 제가 정글 살면서 정글 가는 걸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. 진영이 정글 진짜 좋아해. 진짜 좋아해. 이런 거야. 둘. 아니요 잡은 거 같은데. 아니 지금 걸렸어. 아쉽다. 잡은 줄 알았는데 진영은 정글의 법칙 평가대 유보. 이게 되게 재밌어요. 되게 재밌는데. 잘 맞나봐요. 얘는 많이 해야 돼요. 지금은 피곤해서 안 가기로 했습니다. 어 좋아. 뭐야. 어 잡았어. 어 뭐야. 어 놓친 줄 알았는데 잡았어. 놓친 줄 알았는데 잡았어요. 아 기분 좋네. 어? 아니 이렇게 충분했는데 왜 이렇게 3%야? 오 예스. 아 고만 치라고. 아 다행히 뭐니. 애석진아. 아 내가 설치한 바나나. 아 갑자기 벼락을 맞아. 어 뭐야. 분명히 안 됐어? 아. 아... 아 맨날 거 50%. 아 네, 마음이 나죠. 좋아요. finde 3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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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RJ 옷 자주 입는 이유가 뭐예요? 일단 첫째로는 제가 만든 캐릭터이기도 하고 일정이 있는 캐릭터이기도 하고 일어나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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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나요!